오늘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펴시고요 혼자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옆에 누가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전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는 방법 중의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사익자 조장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7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익자 조장 방학기간입니다 7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쉬도록 하겠고요 쉰다고 그래가지고 사익도 쉬는 건 아닙니다 지교의 모임 그대로 모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개인적인 캠프는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인사할 사람이 없으면 신앙 고백으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로 생명을 살립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구하던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새생명 초청 기간 동안에 교회화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한 그분들 제외한 나머지가 1114명이 있어요 우리 대교구에 1114명의 잔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에는 이 명단을 행사가 끝나면 캠프 기간이 끝나면 명단도 사라져버렸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전수사님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 조장들을 통해서 명단들을 전부 다시 또 정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명단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분들을 교회화하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캠프를 해야 돼요 이분들을 위해서 캠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두 사람 이상 모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예전 방식 생각하면 어려워요 전에는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짝지어서 나가서 또 전도하고 캠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프 방법 우리 대구구에서는 네 가지 캠프입니다 자연평지 캠프라고요 자립 캠프입니다 첫 번째는 자립 캠프 우리 성도들이 개인 개인 스스로가 현장에서 캠프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간격을 좁히다가 다가가서 보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자립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캠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캠프예요 현장 캠프 현장 캠프는 바로 1114명의 전도 대상자들 아직도 보금 모르는 이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을 찾아가서 보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 캠프입니다 평소에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행사 기간 동안 어떤 초점 기간 동안에만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전도하자 캠프하자 우리 대교구에서는 그래도 평소에 등록률이 꾸준히 꾸준하게 있어요 평소 주일인데도 새 가족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등록되어 지는 걸 보면 이런 자연 평지 캠프가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주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지속입니다 지속 캠프 지속해서 캠프해야 돼요 행사 있을 때만 일이 있을 때만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연 평지 이 네 가지 캠프를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 이 캠프를 이 기간 동안에 7월 8일에서 8월 19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캠프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캠프를 지속하는 이번 여름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획자 조장 여러분은 전도가 뭔가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고 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도가 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글쓰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이 네 가지 캠프 자연평지 캠프를 계속해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전도가 뭔가 하면 전도는 선언한다 선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글쓰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전했다 잘 못 전했다 관계없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글쓰신 사실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 감동해 주시고 영접하게 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번 여름에 꼭 보금을 선포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 당연한 전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요 당연한 전도예요 왜 당연합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금을 전달받았죠 그 보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도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내가 나가서 이 1114명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금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바로 보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필연적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금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죽어가는 생명에게 보금만 전하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인 우리 사육자 조장 여러분은요 필연적으로 보금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 전도예요 절대적 전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내가 내 입으로 보금을 전해야만이 그 생명이 보금을 깨닫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돼야 할 내가 해야 할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로 생명 살리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전도자들은 전도가 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어떤 기간 동안에도 보금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보금 우리에게 보금이 있잖아요 보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보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보금이다 보금에 대한 바른 답을 또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보금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보금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확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요 문제가 없어도 평탄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오늘도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하루를 마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가 가장 큰 축복이란 이야기죠 오늘 귀한 여러분들 사역자 조장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주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 된 여러분은 항상 보금 안에서 보금의 귀중성을 깨닫고 보금 보금의 원약을 잡고 네 현장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 가정과 또 지역 현장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시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요한 1에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며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주소를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전도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도록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도록 내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의 목적 중에 목적이 뭔가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또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요 100% 귀신에게 잡혀있어요 100%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현장을 찾는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메시지를 봐도 첫 메시지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읽어주신 말씀이 뭔가면 전도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직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인 이 감남산 메시지 감남산 메시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해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능력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남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 4등절 2장 1절에서 47절인데요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물붙듯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때부터 한 일이 뭔가 하면 전도운동이 했어요 이때부터 말씀운동 구원운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도 수천명씩 하루에도 3천명 5천명 그 무리를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3천명 3천명 5천명 까지는 셀 수 있었겠죠 그런데 더 많이 더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수만명의 생명들이 돌아오니까요 더 이상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보금을 위해서 오직 전도를 위해서 전심전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다섯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뿐만 아니라 활란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니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온 때에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지만 끝까지 보금을 증가하는 보금을 확산하는 그런 전심전력의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의 때예요 스대반의 활란이 있었던 스대반이 순교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던 때에 안디옥까지 보금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보금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여섯 번째 보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제 13장이 나오죠 바울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밟아야 됩니다 1114명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에 계속해서 캠프에서요 또 사역자 조장 방학기간 동안에도 많은 생명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일곱 번째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래 이 바울이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한 곳이 마게도니아에요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먼저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루디아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집을 내주면서 여기에서 복음 전해라 루디아가 뭘 했겠어요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하면서 자기 생업 현장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하면서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이 확립이 되어졌어요 다섯 가지 기초가 다 이뤄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 냈어요 그 일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요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옥문이 열린 사실을 확인한 이 간수가 칼을 뽑았어요 어떻게요 죄수가 도망갔을까 봐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형할 죄수를 놓쳐버리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또 어떤 중범죄자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 형량을 간수가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형 받을 것이 확실한데 이들이 또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간 것이 확실하다 생각을 하고요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칼을 뽑았던 순간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쳤어요 그때 이 간수가 불을 켜들고요 정말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는가 확인해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간수가 외친 게 뭡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미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오드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중에 모시고 가서 잠자던 가족들을 다 일깨워가지고요 복음 듣기 했어요 가족들도 다 믿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상처 뭐 치료해 주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밤중에 잔치상을 보려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의 영적인 잔치가 배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바울을 불러주신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다 같은 목적이에요 생명을 살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작은 여덟 번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로마보구마였어요 이 로마보구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로마보구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로마보구마의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로마가 바울은 죽었지만 전도자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요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어요 로마보구마 무슨 약입니까 전도해서 결국은 로마가 보금으로 정복당하는 그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전도 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죠 구원받도록 돕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복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글소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글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 아멘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로 구원해 주신 예수교도 구원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교도를 전하기만 하면 주가는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전도는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전도자들은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그것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드전스 2장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명단 빨리 새 생명 얻고 교회화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의 비밀인 예수교도를 내 입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요 전도자는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글소를 전하는 거예요 열두 가지 열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열두 가지 문제는 바로 함정이에요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의 틀이에요 올무 아무도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탄이 네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 올무에서 비켜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함정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것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아무도 아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부 이 무속 점술 우상 가운데 전부 잡혀있다 보면 딱 맞습니다 사전기 13장 16장 19장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뭡니까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 사단이 아비 노릇하니까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육신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계속해서 올무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운명이고 사주 팔자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글쓰도 흑암의 세력 예수 글쓰도가 완전히 꺾어주셨고 참된 답 대신 예수 글쓰도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전도자 여러분은 보금으로 무장했어요 보금이 희미하고 보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개인과 가정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치유해야 되겠는가 작은 세 번째요 전도는 보금과 기도로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육신 치유하는 것이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뭡니까 영적인 치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 중에 문제가 영적인 치유예요 우리가 보금 전하면 이 보금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줍니다 뿐만 아니고 정신 또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보금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답을 얻게 되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육신 치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로 보내주셨어요 이 예술소를 원약으로 잡는 순간 이 예술소를 믿는 순간 영적인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되어지고요 영육 간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요 바로 138이에요 4등전 1장 1절 3절 8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전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이 원약을 전달하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전도는 가장 먼저 나에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누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다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답을 얻고 변화되어진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저께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신내림을 받은 여자분이 있는데 정식 아마 무석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뭡니까 점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권사님이 이제 찾아가기로 했던 약속된 날짜 시간에 갔더니만 이미 한 사람 점을 봐줬고 또 점을 봐주는 그런 상태에 권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무석인이 권사님이 한참 실기행을 하다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큰 감사하고 어두운 내게 주신 증거 내게 주신 증거 분명히 있잖아요 과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 모든 모든 문제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죽음 문제 걱정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네 작은 두 번째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사건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요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잡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작은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전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명단 한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이에요 그 명단 하나님이 내게 만나라고 주신 명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만 아니면 정말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평생 만나기 싫은 그런 명단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랩런트 일곱 명 랩런트 일곱 명 하나같이 그런 만남 속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의 증인들 보세요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증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증인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말을 계획하셨어요 이 세계복음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계복음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만민이게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2, 3, 7 나라를 살리고요 5천 종족 살리는 일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전도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나만의 방법 나의 전도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 쫓으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같이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전도를 실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를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복음 깨닫고 또 훈련 받으면서요 가장 먼저 결단한 결단 중에 하나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합석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내 입으로 복음전에서 영접된 사람 5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는 100명 이상 전도하도록 영접하도록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의 목표는 또 100명 더 높여가지고 200명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군부대도 들어가고 관공서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였는데 이 예수님은 전도를 실천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원약을 잡고 전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 어떤 전도입니까? 나의 위치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의 위치 거기에 걸맞는 전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위치 형편 처지 거기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중심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의 지역에 지역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동안 계시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동안에요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각자의 교구 현장 지역 현장 구역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보금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시스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글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지역에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지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시간표 따라서 전도하는 겁니다 시간표 시간표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할 시간표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다 기억을 하시고요 디더스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언제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역자 조장들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종강하게 되는데요 뭐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사역 쉬는 게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에 각 기관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마다 다 있잖아요 랩런트를 살려주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전도의 시간 나만의 전도의 시간 가지셔서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 복음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역자로 조장으로 또 성도들로서 지역을 정보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언약 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사역자 조장 방학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전도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교구에 남겨두신 1114명의 주구하는 영혼들 이번 기간 동안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학 기간 동안 모든 개인과 가정을 살펴주시고 생업 현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오렴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영적으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학 기간 동안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가정과 생업현장 랩런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